자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래 그러니까 저 합집합에는 1,2,3,4,5,6,7,8까지 다 들어있나보네 그러면 뭐 옛날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 N A 합집합 B는 N A 플러스 N B 마이너스 N A 교집합 B 그러면 얘가 지금 8개라는 소리잖아 8개 그럼 8은 6 더하기 4 빼기 얼마겠어 그러면 교집합이 이제 얼만지를 알게 됐어 2개야 2개 자 그러면 이제 집합을 만들어 보자 A 합집합 B가 있는데 여기에는 원소가 2개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는 4개가 들어가고 이쪽엔 2개가 들어가면 돼 이런 식이지 그러면 원소 8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두 아이를 골라주면 되잖아 어떻게? 8 C 4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남은 이제 4개의 원소 중에 여기 들어갈 원소 골라주면 되지 4 C 2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원소 2개 골라주면 되지 2 C 2 해주면 끝나잖아 그래서 8 7 6 5 4 3 2 1 곱하기 얘가 6인 건 알잖아 약분해주면 돼 그래서 70 곱하기 6이니까 정답은 이렇게 420개가 돼 이렇게 하면 끝나 그래서 편하게 다시 생각을 해보길 바란다 그런데 여기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예감이 들긴 하네 그러네 진짜 이 케이스가 문제가 될까? 그런데 순서 상이니까 상관이 없겠다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 보통 분할을 할 때 4개 2개 2개로 분할을 할 때는 2 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누게 되죠 개수가 똑같으면 즉 여기에 1 2 3 4 들어가고 5 6 들어가고 7 8이 들어가고 1 2 3 4 7 8 5 6이 들어가면 이건 같은 것으로 보이거든 분할에서는 하지만 집합으로 보면 이게 집합의 E거든 그리고 이게 집합 B야 그러면 집합 여기서는 집합 A로 쓸 수 있는 게 1 2 3 4 5 6이야 그리고 집합 B는 이쪽에 있는 5 6 7 8이거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게 집합 A잖아 1 2 3 4 7 8이 되고 여기서는 이게 집합 B니까 B는 5 6 7 8이 되지 그러니까 물론 B는 같아 B는 같지만 A가 다르거든 그래서 AB의 순서쌍으로 본다면 AB의 순서쌍으로 본다면 이건 같은 것으로 보지 않잖아 그래서 보통 분할을 해도 여기가 이제 정확히 나누는 거라면 2 팩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? 이 순서쌍과 이 순서쌍은 원소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